안녕하세요 착한 pd 입니다 asmr이 될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경을 끼고요 asmr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이크가 필요하죠 마이크가 있으면 좋죠 사운드를 잘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날 수 있는 거 이런거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아우 소리 마이크에 콜라가 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콜라 사운드 ASMR 기본 사운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모금 그리고 이제 맛있는 요리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뱃속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 같네요 요만한 이렇게 테이블이 보통 이렇게 있어서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에서 음식이 보여지면서 먹죠 그 네에 뭔가 좀..음식을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제가 먹어드릴게요 네 음식을 좀 영상으로 먹는 거를 찍고 싶다 그러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먹어드립니다 뭐 맛있게 먹을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먹어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요렇게 음식을 먹방 하는 유튜버도 드물죠 정말 미디어적으로 많이 지역에 좀 낮아요 그걸 빨리 좀 올려 올리는데 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미노 피자 되게 좋아하는데요 맛있네요 신도우 음? 이거보다 더 얇은 것도 있나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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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요 한 조각은 카메라 없는 데에서 또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피자 먹방이었습니다 아아 맛있다.